잉혀맨 러블럭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새로운 엄마한테 입양당해서 새로운 엄마한테 가보려고 해요 얘들아 우리 배 타고 가면은 그 섬에 엄청 큰 집이 있대 집이 엄청 좁고 좋은 엄마라고 하던데 와 신나겠다 일단 좋은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맨아 와 이거 요르르가 없는데? 얘들아 너네가 새로 인양한 나의 아이들이 좋은 엄마도 아닌 것 같아요 맨아 일단 얘들아 한번 집에 들어가서 실례합니다로 외치자 실례합니다 엄마가 곧 만나러 갈게 바람개비 얻었어 맨아 얘들아 엄마 목소리가 좀 무섭긴 한데 아무래도 좋은 집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배 타고 나가자 빨리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놨어 저런 엄마 필요 없어? 아니 집에 무슨 감옥 같은 게 있는데 얘들아? 마음에 드니? 얘들아? 강아지를 키우려나? 얘들아 일단 빨리 열려놔 야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차피 여기 못 들어와 아니 엄마가 엄마가 엄마 뭐 들어와지? 얘들아 이거 보니까 배를 수리하고 응 나가는 거네 sooner 날랜 걸? 우리 아이들 나봤지? 들어가지? 어님 어 여매나? 어? 좀 무리 아니야? 아니야 내가 빨리 부품을 가지고 올게 널 따라갔어 아니야 이번 엄마는 좀 느리네 다 털어갈 수 있겠어 아 이거 집을 털어가는 게임이었어? 그런 거 아니야? 나 지금 많이 털어왔는데 너네 집 터넨 나쁜 아이들이었니? 엄마 이거 모터 가져갈게요 제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몰랐어요? 거긴 사실 우리 도둑이에요 퍼리범이에요 아니 재료가 또 어딨는 거야 이거 모터 재료 같은 거 없어? 딴 데도 가봐야 되나? 엄마 보트 앞에서 대기 중 엄마 집안에 들어감 1층 다시 보트 앞 이거 테이저건이다 테이저건 엄마한테 테이저건 쏘는 거야? 여메는 너한테 가는 중 오세요 오세요 테이저건 애들아 테이저건이 안 먹혀 안 맞은 거야 엄마 피카츄야? 전기내성 있어? ook 착한 아이들 엄마가 착하게 만들어줄게 엄마 너 얼굴 봐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냐? 뒤로 후두버 뜨면 끝장을 낼 수 있지 그거는 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? 아 무서워 엄마는 조용한 아이들이 좋더라 어떡하나 우린 조용한 아이들이 아닌데 댕댕이가 보트 핸들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어 댕댕아 그걸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주면 돼요 안돼요 이거 제 거예요 엄마한테 주세요 나머지 재료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얘들아 빨리 탈출해야 해 얘들아 핸들만 남았어 핸들 핸들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어 핸들 아까 가지고 갔다며 맞아 그래서 나온다 탈출하려고 잘 있어 미호야 너 탈출하면 같이 탈출이야 빨리 가 엄마 이게 핸들이라는 건데요 이걸로 보트를 운전할 수 있대요 엄마 잘 있어요 엄마한테 줘야지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꿈은 나쁜 아이야 이겼다 와 이러면은 보트 타고 탈출하는 거네 자 이번에도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자 뿅 이번에는 빨리 조립해보자 이번에 미호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나 있어 옆에 있잖아 얘들아 이번에 엄마는 괜찮을까? 아니 내가 보기엔 안 괜찮은 것 같아 저번 엄마는 갑자기 만나자마자 내 목을 비틀어 버리던데 이번 엄마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 그래 이번 엄마 한번 믿어보자 그래 믿어보자 됐어 이제 하나만 더 가져오면 돼 벌써? 뒤에 엄마 왔다 늑대야 너 잡으러 왔나봐 잠깐만 나 뭔가 들고 있는데 애들아 나 혹시 날 막아줄 수 있겠니? 으아아아아아악 자 애들아 꼭 살아남아 늑대야 엄마가 왜 이렇게 다리가 늘씬 늘씬하시고 키가 크시지? 나라는 딴판이네 전직 모델이셨어 나름 근데 왜 저렇게 되셨대? 아니 아냐 이것도 이쁘신거야 탈모가 오셨어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으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늑대가 엄청 놀랬겠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무서워 엄마 기절이야 이때 도망가자 엄마아 애들아 도망쳐 머리에 동선을 다 외웠어 아무리 저렇게 강한 엄마라도 역시 스톤건 하나니까 충분하구나 애들아 조심해 은효 다른네들 어디있는거지? 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 건방진 어허헣헤헤 에헣헣 날 이렇게 보고있으면 다른 애들이 재료를 가져올걸? 으어억 으아아악 요로로 고기서 뭐해 빨리 넘어가 누르르가 핸들을 얻었어 그건 아주 엄청난 소식인걸 핸들이 마지막인가?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 돈 틀어 핸들이 마지막인가? 발출하고 싶어 하지만 재료가 없어 친구가 죽었어 안돼 우리 친구를 저 나쁜 아줌마야 아줌마라니 나 지 엄마야 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? 얼굴 봐 I am your mama I am your mama 헤이 핑크 헤어 컴온 어 너노 돈 터치 미 우리 엄마 외국인이었어 돈 터치 마이 바디 누르르 거기만 있으면 체료를 못 모을걸? 흠 체료는 내가 모아가면 된다고 이 아줌마야 오케이 마지막 체료가 어딨는지 확인했어 어짜거지? 거기서 기다리자 거기서 내가 마지막 체료 앞에 있는데 어쩌면 티비 마지막 체료가 어딨는 거야? 2층에 있어 2층 2층 끝방 2층으로 올라가야 돼 2층으로 하지만 창문으로 올 수 없는 것이지 얘들아 2층에 있어 2층에 날 믿어 2층에 재료가 있어 어 저기 뭐야 저거 아줌마 아니야? 아줌마가 막 올라타고 있어 땡땡이 어디지? 얘들아 2층 끝방에 있어 2층 감옥 UM 감옥 방 있어 감옥 방 어우 서기했나보다 오 아우 아워 수평 걸었어 수평 걸었어 먹으러가 너라도 살아 수평 안 먹었어? 와우 누가 수평 먹었데? 어 뭐야 머리에는 머리에는 별이 날라다니는데? 어? 요로로가 요로로가 다 피하고 있어! 요로로! 빨리 보트려 뛰어! 나름덮네 소리! 어떻게 가져갈 거짓? 왜 스톤이 안 먹지? 그러니까 머리에 별이 저렇게 떠다니고 있는데? 이거 귀신이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마미가 이겼어! 안 돼! 얘들아 나만 탈출했어! 어떻게 된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지? 마미가 너무 무슬무였어! 무슬무여!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심할 수가 있어! 구독! 어쨌든 오늘 마미를 피해서 도망쳐봤는데 마미는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! 마미가 무서워했다!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! 마미한테 인사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죠! 엄마! 저희 이제 가볼게요! 마미 빠이빠이! 맞아요! 이제 털 게 없어요! 엄마! 저희 이제 가볼게요! 나중에 다음 추석 때에 또 놀러 올게요! 마미가 우리 집을 다 털어가면 어떡하니! 어? 좀 만만한 엄마인데? 야 늑대가 그거야? 응! 이번에는? 늑대야! 왜 그러니? 마미가! 저희 1층에 있는데 인사만 하고 할게요! 알겠어! 마미가 엄마가 금방 그쪽으로 갈게! 네! 네! 엄마야 다 출취하신 것 같은데? 아니야 이 오류야! 엄마가 갈게! 엄마! 엄마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엄마한테 전기 충격기라니! 그건 나쁜 짓을 한다! 엄마! 저희 어떻게 가볼게요! 그래! 오미 너 가위 줘! 나 이거 하나 먹고 가! 뭐야! 뭐야! 엄마의 특제사랑 꿀밤! 꿀밤! 뭐 때리시는데요? 아! 맞아! 왜 안 맞니? 아! 아 일단! 여러분들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